아들, 엄마는 오늘 내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 최인호 작가의 머저리 클럽이라는 책이야 최인호 작가는 그래서 따뜻함이 느껴져서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 책은 편안하고 인간미가 넘쳐나서 너도 읽게 되면 빨려들게 될 거야 머저리 클럽은 보통 아이들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야 소소한 일상들 속에서 겪는 갈등과 성장통 그들만의 우정과 낭만 그리고 사랑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지 주인공 동순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졸업과 함께 이야기는 끝이 나 문학소년인 동순이는 영민이, 동혁이, 문수, 철수, 영구와 함께 어울리며 머저리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여섯 명의 악동들은 함께 어울려 다니며 무전 취식을 하다 걸려 정학을 당하기도 하고 후기를 부려보기도 해 그 중 누군가는 버스에서 처음 본 여학생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 열병을 앓기도 하고 한 친구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한 친구는 대입이 다가오니 모든 걸 접고 공부에 매진하는 결기도 보여주며 각자의 학창시절을 열심히 보낸단다 동순이가 쓴 연애 편지 한번 볼래? 소림씨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뭐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아들, 내게도 가슴 두근거리는 이런 만남이 곧 생기겠지?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머저리 클럽이 드디어 근처 여고 클럽과 교류를 하지 새로 만든 클럽 이름은 샛별회야 순수함이 묻어나는 이름이지 샛별회가 처음 만나던 날 한껏 들뜬 모습으로 가방을 흔들며 휘파람을 불어대던 남학생들과 새침한 여학생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하네 아들, 나는 이 장면에서 네가 그 속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봤어 너는 또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정영구는 시크한 모습으로 나쁜 남자 티를 팍팍 내고 있진 않을까? 샛별회 회원들의 여행, 독서토론, 고아원 봉사를 하며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만의 젊은 나날을 충분히 즐기고 나눈단다 해려민이만 보면 말을 더듬는 문수 말수기를 위해 손이 빨개지도록 나무를 타며 벗질을 따는 동혁이 승혜에게 시를 읊어주는 동수 모두들 알퐁스도대의 별에 나오는 목동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워 엄마는 여학생들 틈에 끼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새침하게 앉아있기도 하고 산으로 빵집으로 책 속을 누비고 다니기도 했지 그러다가 졸업하는 장면에서는 부모로 분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얼마 전 중학교에 입학한 내 생각에 그랬나봐 초등학교 졸업도 감동적이었는데 내가 동순이 형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생각하니 정말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지 뭐야 눈물도 살짝 나오더라 졸업식에서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해주신 말씀도 감동 그 자체야 잘 새겨들어봐 너희들은 무엇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어디서나 언제나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 없어선 안 될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 엄마의 선생님들이나 네가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아 엄마의 학창시절을 파스텔톤으로 만들어준 나의 친구들과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아직도 그 시절을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어 엄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아들 동순이 형처럼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그 시절에만 느낄 수 있고 그 시절에만 볼 수 있고 그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겨서 평생의 내 재산이 될 수 있는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기를 바란다 오늘도 따뜻한 시선 가득 담아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엄마가 와 엄마가 추천하는 이 책을 아들이 읽기를 바라시는 거죠 줄거리만 들었지만 상당히 좋은 책이고 네 재밌는 그런 책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아주 큰 가르침 줄 것 같은데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시절에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이 책의 작가도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구나 뭐 이런 공감대도 아마 아드님 이름이 지금 정영군 같은데 이런 엄마를 와 매일 같이 생활하는 아드님은 행복하겠습니다 완전 문학 소녀 그렇죠 엄마가 완전히 문학적 감성이 대단하셔요 그런데 이 최인호 작가의 시절이나 또 엄마가 공감하는 시절하고 요즘 아이들의 여학생을 좋아하는 양태나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요즘은 교과서로 배우는 문학보다 이렇게 엄마 삼촌 이모가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로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좋죠 좋죠 엄마 이런 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엄마하고 독서클럽을 하면 어떨까요 어우 좋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재미야 독서클럽의 추억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학교 때 선후배하고의 유대도 돈독하고 그리고 어린 날 독서클럽을 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책을 안 놓더라고요 쭉 이어지죠 습관이 어떤 사람은 책을 들었다 하면 졸려워서 몇 페이지 못 읽는다는 사람이 있고 책을 읽을수록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그 책을 다 마칠 때까지 몇 시가 됐던 잠을 못 이루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우리 어머님 계속해서 아대님에게 좋은 책 추천해 주시고 대신 너무 많이 추천하면 역효과는 그럼 진리죠 하루에 두 권씩 추천하면 애가 머리가 터져요 그렇죠 안 되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Marsha Bro 요 상시